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컨디션 안좋아요 갑자기 안좋아졌네요 그런 날이에요 나는 이제 각성을 했어 각성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요즘 컨셉 잡았어? 요즘 컨셉 잡았어? 컨셉이나 제대로 잡아 컨셉이나 제대로 잡아 알았어 진짜 미치고 하지만 노잼이니까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했어 하지마라고 하지마라고 다리는 못가겄다 내가 다리 까불었어 여기다 이거 따라야되는데 지금 다리를 봐봐 이거 봐봐 우리 빅깡이 누나 오리온 새 빅깡 우리 빅깡이 누나 오리온 새 빅깡 막머리 쭉쭉 흙두에서 막머리 손이 가요 손이 봤어? 흙둔지? 어떤게 봤냐고 가요 너 간다 까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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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보자 어찐가 봐보자 기타 쳤어 음 살봐 빼봐 빼봐 손톱 다 갈아졌다 봐 손톱 광나지 손톱 광나 안나 빼봐 헐 아 봐봐요 어 광나지 어 한마디씩만해 아 봐봐요 손또 엉 highly urry 이런데 타갈 하자마자 다해요. 봐봐. 과학실러운 기분이야? 좋지. 그런 드립 좋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 좋다. 신선하잖아. 그렇지. 과학실. 아 이따 오늘 과학실 피겨러 갈 거나? 아 이 의자는 어디까지 쟤께부냐? 지금 뭐하자는 거야? 아 뭐야. 아 근데 이 개미 봐라. 진짜 미쳐버렸네. 어이 나 지금 뭐하려고? 나 지금 나한테? 아 미안한데 미안해요. 아 좀 자꾸 나 덮질라니까 의자를 찾고 뒤로 젤께요. 의자를 찾고 뒤로 젤께. 겁나 건방진 컨셉으로 먹네? 참 먹는 걸 저렴하게 먹네. 장비를 통제합니다. 누구야? 야 비싸게 먹어 그냥. 비싸게 먹어. 아니 비싸게 먹으면 어떻게 먹는 거야 형은? 아 성질 났어. 아니 형님. 형님 비싸게 먹어. 형님이. 형님이 비싸게 먹어. 자 비싸게 먹는 거 보여줘 봐.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드립하게 먹었다 치고. 자 비싸게 먹어 봐봐. 그냥 안 먹을게. 어떻게 비싸게? 이렇게? 다 묻었네. 이렇게 먹어야 돼? 다 묻었네. 이렇게 먹어야 돼? 어? 어? 이거 요염하게 먹네 좀. 저질스럽게 뭐. 저렴. 저질하게 먹네. 저질스럽게. 나는 저렴하게 여기는 좀 저질스럽게. 응. 아잉. 형님이 나 보자마자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나 진짜 깜짝 놀래갖고. 어쩔 때는 먼저 와있단 말이야. 내가 스튜디오 데리러간단 말이야. 집에서. 아니 뭐는. 야 엘리베터 타고 니가 왔다. 나 내려왔을게. 내려올라고 도착했는디. 엘리베터 샀는데. 아재리베터 존나이라더라. 너 혹시 엘리베터 다 샀는데. 나보고. 아니. 야. 너 혹시 먼저 스튜디오 올라왔었냐? 아니 엘리베터 뒤에 아재리베터. 아니 내가. 오늘 스튜디오에 도착해갖고. 올라갔는데. 내가 뭐 갖고올거 있어갖고. 갖고올거 있어갖고. 갖고올거 있어갖고. 올라갔어. 그래갖고. 스튜디오에 도착하고. 엘리베터 탔는데.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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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심하게 난거야. 그래갖고. 속으로 엄청 쫄았지. 내려가는 동안. 누가. 타볼면. 이게 내낸샤라고 할까. 그러잖아. 하. 이거리 올라갔다 않나. 생각을 했지. 툴리가 500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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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하지. 아니. 내가 고전하지. 이게 무슨 소리야. 와. 아. 자세히 보면은. 여기. 그. 여기. 이 부분에. 좀 벌어진거 봐야지. 아. 연재이구나. 연재 감사합니다. 이거 벌어진거 봐야지. 라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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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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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하지마 진짜 저거 와 완경 밑에 가고 완경 훑어보고 난리네 왜이래 홀톱으로 구독 알람 되죠? 부탁드려요